박승천 환자들 풀렸나 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기 여원장님 어디 계세요? 이쪽에. 수치들은 다 안정적이에요. 이제 그만 내려가서 좀 쉬세요. 아유, 안 그래도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왔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머. 도웅범 쌤. 오랜만에 했었어요. 아니,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. 어젯밤에서야 원장님 소식 들었어요. 런캔서 터미널이라면서요.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.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? 나? 아니, 나 뭐. CTS라고 들었는데요. 아유, 왜 거기까지 소문이 났냐? 서정 선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선생님 치료받을 때까지 저보고 지켜서 있으라면서. 안 그럼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올 기세던데요? 아유, 미친 꼬래 그거. 아유, 그래서 넌 여기 무슨 일로 내려온 거야? 아, 말해봐.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진짜 이유가 뭔지. 오늘 오후에 본원에서 진상조사단이 내려올 겁니다. 응? 어제 돌담병원에서 일어난 테이블 데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. 저도 조사단 중 한 명이고요. 로펌에서 데려온 법률 조사단만 네 명이나 되고요. 의료 조사단은 본원 쪽 카디오 한 명, 마취과 한 명, GS는 저까지 총 세 명입니다. 송현철 센터장이 책임자고요. 그 법률 조사팀이 생각보다 많이 붙었네. 보통은 테이블 데스를 조사하는데 그 인원을 구성하지는 않죠. 뭐 이게 무슨 뜻이야? 아무래도 이번 타겟은 돌담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. 네? 네. 그래서 이 분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. 박민국 교수요. 응? 그 사람을 버려야 돌담을 살릴 수 있습니다, 선생님.